안녕하세요. 금일은 파나마 운하이 정체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뭄의 영향으로 이를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박의 통항수가 줄어들면서 미주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물류에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나, 마오나청의 수심 제한에 통항 할증률을 도입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악화되면서 파나마오나청은 가투노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나마오나청은 2024년 1월부터 1일 통항 척수를 22척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통항량이 제한되다 보니 운하 입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100척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최선이 증가하면서 선박을 운용하는 컨테이너 선사 입장에서는 통항 제한과 통항료 인상이 운항 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컨테이너의 할증률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선사 MSC는 파나마오나를 통항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1개당 297달러의 할증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CGM도 통항 제한과 파나마오나의 통항료 인상 영향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150달러의 조정 비용을 적용합니다. 중국 코스코도 파나마오나를 경유해 북미 동안 루 멕시코 걸프만을 왕복하는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며 선사 측은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현행 30달러가 3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선사 HMM의 경우도 2023년 12월 15일부터 아시아에서 북미 항로에 대해 일괄 운임 인상을 달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컨테이너 운임비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차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류정체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2020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엄청난 운임비 수입을 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항구의 정체로 이어져 선박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임비 폭등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파나마 운하이 가뭄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아시아 간의 물류비 증가는 계속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파나마 운하첨은 10월 강수량은 1950년 이래 가장 적으며 수원인 가투노의 수위는 이 시기에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운하첨은 1일 선박 통항 척수를 12월 22척, 2023년 1월 20척, 2월 18척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외에도 파나마 운하 정체로 LN지선 통항량이 기존 1일 1척에서 월사 5척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꼽히는 수위지 운하로 통행 시 비용이 발생하고 케이프타운 통행 시 시간이 50% 늘어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LN지를 수입하는 아시아 지역은 LN지 운송의 차질과 여러 요인에 따른 운임비 상승 등이 천연가스 가격에 반영된다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컨테이너 관련 물류비 증가 및 LN지 가격 상승이 12월과 2024년 상반기에 이어진다면 아시아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